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이긴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맞죠? 눈에서 그런 줄 알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구원 준비 구원 준비 삶이 예배요 성경 중반하면 예수 잘합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외친 구원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컴파스 성교사 훈련 운동은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목상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청소년들을 전문 사역자로 양성하는 운동입니다 지난 7주 동안 저희 11개 선교사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아왔고 이제는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각자의 선교지로 파손되어서 다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아주 거룩한 시간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에도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삼기는 전문적인 지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춘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준비 사회비 예배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할렐루야 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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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백